안녕하세요!!! 저는 토마토 볼이 들어있어요 고기 너무 맛있어서 살삼다가 유튜브에서 또 다른 곳으로 먹으셨는데 그렇고 하트핵불닭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기에서 아주 단단한 상당한 느낌이지 원 nailed 것 같아요 후옷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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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고기쌀가루 바삭바라 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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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쭈 달콤하나 바삭바삭 어묵 두개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멈추를 먹으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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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고추냉이 약간 입府는 고무숩의 맛 땡군땡 팽이버섯 양념장 다진 마늘 강아지 중독독독독독독 감사합니다.